아 안녕하십니까 39회차까지 어느 정도 와버렸군요 경험치던 현재 67.14%가 되어있구요 몬스터를 오늘 얼마나 잡았는것인가 2452960 한 10만...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잡았냐 11만마리정도 잡았네요 11만마리정도 잡았구요 어...잼스턴은... 60...70... 73개정도 잼스턴 73개정도 먹었구요 몬스턴은 11만마리정도 잡은것 같구요 메소는 5억 7900만원 경불을 6개 팔아치웠으니까 5억 2천정도 되려나 3천정도 그렇구요 물방울석은... 아 3개를 먹었네요 3개를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잼스턴도 4천개까지 올라왔네요 아 물품을 좀 많이 비우긴 해야되는데 쉽지가 않군요 어쨌든 39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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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앗